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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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목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에스도 씨.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 들어가세요. 야, 언제 반겨주네. 아유, 오늘 들어가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요즘. 아쉬움으로 엄청 잘. 안녕하세요. 저희도 화면으로만 뵀던 분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아, 여기 아버님하고 다 같이 사시는. 그렇죠, 그렇죠, 엄빠랑. 아, 엄빠랑 여기. 엄마, 아빠. 엄빠. 아, 저기 사진 계시는 어머님.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이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저기 문달현 선생님. 아니,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거? 아,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빠가 그 교재 사진을 쓰고 싶다고 찍죠. 어쩐지. 사진 구도나 이게. 너무 스윗해요. 너무 교재다. 이 느낌 이제 그런 거죠? 영어, 나만 믿고 따라와.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빠랑 함께 영어. 영어.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어머니죠. 형아. 아니, 가족 사진이네. 되게 예쁘게 잘 찍으셨네. 되게 스타일리시하죠. 네. 네, 네. 우리 또 에스도 씨 어렸을 때 약간 고아 느낌이 있는데요, 고아? 어, 감사해요. 아, 그러네. 고아 느낌이 있어. 저 패션이 딱 고아잖아요. 고아 패션. 넘버 언니네, 넘버. 힙하시네.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어쩐지 패션도 그러니까 따라가네. 매우 힙하시네. 저 위쪽에 저기 어머님이세요? 언니요, 여러분. 언니. 아, 언니. 사진이 꼭대기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꼭대기보다 어머니. 뭐야, 그쪽에서 보는 사람. 뭐야. 아, 아, 아. 실수 많이 하시네. 아니, 너무 아련하셔가지고 눈빛이. 네. 이게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아, 네. 어, 저게 중학교 때요? 중학생 때. 뭐하시는 거예요? 왜 털어내세요? 옷이 저기 딱 70년대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70년대나. 아, 약간 그때 힙한 패션이고. 아, 아버님은 여기 계시네. 할머니, 할아버님. 네, 맞아요. 아, 너무 좋다. 아버님하고 할아버님이랑 진짜 비슷한데요? 어, 왜한 아버지? 아, 뭐야?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정말. 아, 가만히 계세요. 아니, 나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왜 이러세요? 네, 정말. 가만히 계세요. 다시 싶어야 해. 말하지 마세요. 왜 할아버지야. 아니, 뭐 하십니까. 아니. 너 빠져. 아니, 너 빠져.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야, 너도 때려. 아, 진짜. 아, 여기 친할아버지. 아, 여기 친할아버지. 아, 역시. 여기 많이 담으셨네. 아니, 가도 나는데. 왜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비랑. 야. 오늘 처음. 아니, 봐도 알겠네. 봐도 알겠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